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윤종훈입니다 이번 영상은 드론 운영실습 2편입니다 드론을 직접 날리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준비과정을 지금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은 스마트폰이 연결된 조종기를 직접 사용하여 드론 기체를 날려보고 항공촬영까지 해보는 과정까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드론과 조종기 어플 모두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시동을 걸어볼텐데요 야외에서 드론에 시동을 걸고 이륙을 할 때에는 꼭 주변에 사람이 없고 최대한 낮고 평평한 곳에 드론을 위치시킨 다음 작동시키는게 좋습니다 이전 영상에 따라 드론과 조종기 어플을 모두 정상적으로 연동을 하셨다면 전원을 키자마자 바로 연동이 되어서 어플에 이렇게 고플라이라는 파란색 버튼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이 고플라이 버튼을 눌러주면 이제 드론에 있는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화면과 동일하게 연결된 조종 UI가 이런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제 이륙을 해볼텐데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륙에는 우선 공식적인 정식적인 FM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조작화면 좌측 상단에 위로 향해 있는 화살표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게 이륙버튼인데요 터치하면 한 번 더 확인하는 알림창이 이런식으로 뜨게 됩니다 이륙이 작동되는 순간 기본적으로 날개가 빠르게 돌면서 1.2m정도 상공으로 뜨게 되기 때문에 안전 확인을 위해서 알림이 이렇게 한 번 더 뜨게 됩니다 밀어서 잠금 해제 하듯이 이 버튼을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하면은 이제 드론 본체 날개가 작동을 하면서 이륙을 하게 됩니다 반면 AM 이륙방법 즉 이러한 안전장치가 없이 강제로 이륙하는 방법은 조종기 스틱 양쪽을 동시에 안쪽 대각선으로 이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V자로 당기면 곧바로 날개가 작동하면서 이륙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강제 이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식 이륙법처럼 알림 메시지나 밀어서 잠금 해제와 같은 안전장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륙까지 시행을 해봤으니 이 드론의 비행 조작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론은 비행 모드에 따라서 스틱 조작법을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변경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은 세팅된 기본 모드 이 이번 모드를 기준으로 조작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왼쪽 스틱의 앞뒤 이동은 드론의 고도를 위아래로 움직이게 해주고 왼쪽 스틱의 좌우 이동은 정지될 상태에서 드론의 머리 즉 카메라가 향하고 있는 방향을 왼쪽 오른쪽으로 제자리에서 회전시켜주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스틱은 드론의 이동을 담당합니다 오른쪽 스틱의 앞뒤 이동은 드론의 전진과 후진을 담당하고 그리고 오른쪽 스틱의 좌우 이동은 드론의 머리가 정면에 고정된 상태에서 수평으로 좌우 이동을 하게끔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모드를 기준으로 조정법을 설명드렸는데 조정자 개인의 편의에 따라 입맛에 따라 DJI GO4 앱에서 이 조정 모드를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비행 전에 이 비행기가 어떤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안전사고에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헤드의 좌우 회전, 우회전, 상선, 하강 그리고 오른쪽 스틱의 경우 좌측면 이동, 우측면 이동, 전진, 후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조정법을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조정기의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많은 UI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요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기체와 관련된 정보로는 현재 드론의 고도, 비행속도, 비행거리 등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조정기의 현재 신호감도와 잔여 배터리 등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정기 화면 UI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교환의 스크린샷 혹은 해당 드론의 공식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면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드론 카메라가 연결된 스마트폰 어플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도 역시 많은 UI가 있는데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윗줄에는 현재 비행 모드, 그리고 신호감도, 잔여 배터리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바로 아래에는 드론에 달려있는 짐벌 카메라의 매개변수 혹은 저장 경로, 저장 형식 등의 카메라에 관련된 설정들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맨 왼측면 이 세로줄에는 앞서 설명드린 첫 번째 이착륙 버튼 그리고 스마트 리턴 투 홈, 인텔리전트 플라이어트 모트, 고급 파일럿 보조 시스템 비행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두 개의 경우 이 드론 개발사에서 개발한 기능으로 드론이 주변 환경을 인식해서 다양한 비행 모드를 제공해주는 기능인데 저희가 하는 이번 영상에서는 딱히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맨 오른쪽 세로줄에는 일반적인 스마트폰의 카메라 어플과 매우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오른쪽 첫 번째 아이콘은 사진 모드와 동영상 모드에 전환하는 변환 기능을 가지고 있고 가운데 동그라미는 누가 봐도 촬영 기능이죠 동영상 녹화나 스틸컷을 찍는 촬영 기능의 버튼입니다 그 아래 아이콘은 카메라 설정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촬영 버튼 같은 경우에는 어플 화면에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도 되고 터치를 해도 되고 혹은 조종기 오른쪽 뒷편 검지가 놓여지는 위치에 셔터 버튼이 있기도 합니다 그 위에는 조리개와 셔터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고 반대편 왼쪽에 동일한 위치에는 녹음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짐볼 다이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플 화면에서 촬영 기능들과 동일하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편하신 방법으로 이 두 가지 방법을 유도 있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알려드린 것들만 참고를 하셔도 드론을 직접 띄워서 조종하고 촬영을 하는 과정을 행하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보다 더 효과적인 항공 촬영을 위한 추가 설정과 관련이 됩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입문 연구 프로젝트에서 드론이란 장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주로 항공 스틸 이미지와 항공 동영상 그리고 항공 파노라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항공 파노라마의 경우 드론에서 자체적으로 스티칭을 해주고 결과물까지 만들어주기 때문에 대상의 사물 또는 지역의 전체적인 경관을 담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러한 세부적인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드론으로 만들기 위해 알아야 하는 몇 가지 카메라 설정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론을 띄워서 본격적인 항공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촬영할 데이터들이 어디에 저장되는지 그 저장 경로를 확인하고 설정을 해야 합니다 어플 화면에 오른쪽 세로 줄에서 촬영 버튼 아래에 있는 카메라 모드 설정을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3개의 이렇게 주요 메뉴가 뜨게 되는데 그 중에서 세번째 톱니바퀴 설정 탭으로 들어가 맨 아래로 내리다 보면 저장 위치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이걸 터치해서 들어가면 내부 저장 장치와 외부 저장 장치 SD 카드를 저장 경로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저장 장치도 적은 용량은 아니나 인식하지 못하고 촬영을 하다가 이 저장 용량을 넘기게 되면 그 이후로 애써 찍은 결과물들이 저장이 안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이 저장 경로를 사전에 체크를 하시고 촬영 작업에 임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진 모드 설정으로 가보겠습니다 두번째 탭으로 가면 사진과 관련된 다양한 설정들이 뜹니다 그 중에서 맨 위 첫번째로 있는 사진 설정 메뉴로 들어가면 이렇게 여러가지 고급 촬영 모드들이 뜨게 되는데요 이 설정에서 자신이 촬영하고자 하는 콘텐츠에 맞게 설정을 맞추어 줘야 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촬영 모드를 위주로 설명드리자면 이 단일 촬영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스틸 이미지를 찍는 모드인데 촬영한 이미지 데이터를 JPEG과 RAW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JPEG 형식의 데이터는 자동적으로 압축이 이루어져 호환성이 좋아 웹상에서 이미지 데이터 처리를 하는데 매우 유용하고 RAW 형식의 경우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본래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형태이기에 상대적으로 그 파일의 무게가 무겁지만 이후에 전문적인 이미지에 후보정을 할 때 좀 더 섬세한 작업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일 촬영 아래에 있는 이 HDR 촬영 모드 역시 동일한 스틸 이미지를 찍는 모드인데 이것은 일반 이미지보다 더 사실적인 표현을 담을 수 있도록 렌더링하는 것이 특징인 모드입니다 단일 촬영 모드와는 다르게 이 HDR 모드의 촬영 이미지는 오직 JPEG 형식으로만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노라마 모드입니다 이 파노라마 모드에도 파노라마 각도와 형태별로 다양한 모드가 있는데 일반적인 360도 구형 파노라마 모드를 선택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촬영 버튼에 지구본 모양이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파노라마로 만들고 싶은 대상 지역에 적당한 상공으로 드론을 올린 다음 지구본으로 변한 촬영 버튼을 누르게 되면 드론과 카메라가 주변을 인식하고 제자리에서 스스로 한 바퀴를 돌며 극도별로 스티샷을 촬영합니다 한 바퀴가 다 돌고 난 후 자체적으로 그 스티 이미지들을 스티칭하여 하나의 320도 파노라마까지 생성을 해줍니다 이제 이륙, 비행 조종, 촬영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를 마쳤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드론을 착륙할 일만 남았죠 드론 착륙의 경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정식적인 FM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자면 이 어플 화면 왼쪽 세로줄 첫 번째에 있는 착륙 버튼을 터치하면 이륙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알림 메시지가 뜨면서 밀어서 잠금 해지를 해주면 스스로 드론의 모터와 날개가 시동이 꺼지면서 바닥에 착륙을 합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리는 방법은 이제 이륙할 때와 마찬가지로 강제 착륙 방식인데요 지면 아래로 드론 기체를 수직함을 계속 진행하면서 고조를 낮추다 보면 드론이 결국 지면을 스스로 인식하면서 착륙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조종기 장비를 설명할 때 잠깐 언급을 했던 스마트 RTH 기능입니다 리턴 투 홈의 약자인데요 어플 화면에 왼쪽 세로줄 두 번째 아이콘이나 혹은 조종기 왼쪽 산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리턴 투 홈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기능은 드론이 처음 이륙할 때의 지면 장소를 기억하고 그 위치를 스스로 찾아 복귀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다만 촬영지에 사람이 많고 주변 지형과 장애물이 복잡한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지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가장 기본적이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능들만을 위주로 소개를 하였습니다 드론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달하고 상용화가 되면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기능들보다 더 다양하고 강력한 기능들이 있으니 다른 영상들이나 매뉴얼을 확인해가면서 다른 기능들도 감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드론 비행을 통해 촬영한 이미지 데이터들을 PC로 가져오고 서버에 인베이딩 하여 웹 환경에서 콘텐츠를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